지난 15일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FTA 이게 좀 어려워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도 또 15개 국가가 이 서명식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 RCEP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FTA 자유무역협정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FTA를 체결하면 관세를 최소화하고 서로 자유롭게 자유교역, 무역을 하게 되는 협정이죠. 그런데 이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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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백수십 개 나라와 교육을 하는 나라는 골치 아프잖아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미국과는 뭐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노스 아메리카를 따서 또 EU와도 FTA를 EU와 FTA를 하면요. 한 번에 스물일곱 개 나라와 같은 협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권역마다 FTA를 다 우리가 맺고 있고 존재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FTA가 없었어요. 이제 곧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보자. 두 개가 존재했어요. 하나는 이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던 TPP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유무역이 웬말 보호무역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리고 탈퇴하는 바람에 일본이 TPP를 끌어안았어요. 조금 이름을 바꿔서 CPTPP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 R7 그와는 다르게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해서 아시아도 FTA를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권역을 만들어보자 해서 아세안 10개국이 시작을 했고 시작했고 여기 중국이 끼면서 판이 커졌고 중국도 돌아왔고 그러면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안 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 하면 아세아 시장이 망라됩니다. 13개 나라인데요. 여기에 환태평양이니까 우리도 껴주세요 해서 호세아니아 쪽. 호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 권역이 형성된 게 약자로 줄여서 RCEP 되겠습니다. 아우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언론에 얘기를 하자면 아시아판 이유라는 아시아판 이유라는 아시아판 이유라는 아시아판 이유라는 경쟁은 정말 쉽게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원래 FTA는 일 대 일 대응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는 WTO라고 해서 다자간 협정을 통한 세계 전체의 보편적인 무역 기준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이 아 이걸 좀 틀기 시작해서 우리는 다자간 원칙에 속박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 대 일 대응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FTA의 중요한 골격이 만들어졌는데. 최 노무현 대통령 때의 FTA하고 지금은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FTA 우리가 굉장히 격렬한 반대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죠.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자영무역 체제에 우리의 자생적인 어떤 산업 체제가 혹시 취약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자생적 산업 체제가 좀 견고해졌고. 그 자신감에 발로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육 체제의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돌파구가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세안 전체에서는. 상당히 선두자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전체의 경제판을 함께 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생겼고. 그래서 바이든이 게임의 원칙 우리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좀 뒷북이 되어버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언제나 아세안과 그다음에 동무 아시아에 있는 한중이를 이렇게 함께 연대하는 그러한 정치적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경제적으로 구체화돼서 지역경제공동체 외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생겼다. 그리고 결국은 이쪽에 그 아시아 중심축 피보트에이셔라는 그러한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지적재산권도 좀 보호할 수가 있고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이후에 수출 증대효과를 좀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당연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성장을 해온 나라예요. 지금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수출무역을 우리가 역행시켜서는 안 되고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기를 뚫어야 되는데 항상 관세, 보호무역의 장벽 이런 게 상대국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알셉을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게 한미 FTA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팔고 싶은 거 막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공산품은 사줄게.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겠어? 자동차 같은 게 근데 의외로 약진해서 미국이 나중에 놀랐어요. 그 대신에 미국은 농축산물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바람에 우리 이제 농민 또 축산가 고통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알셉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아시아 시장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게 완성차는 제외예요. 현대기아차가 워낙 잘 나가니까 완성차는 안 된다. 그 대신 자동차 부품 산업은 우리가 밀고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좀 보아야 되겠다. 쌀하고 양파 등은 제외.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싸게 들어올 수 있는 중국의 농산물들이 많잖아요. 이건 우리가 또 배제했어요. 그래서 서로 방어할 거 방어하면서 다자간에 유리한 것 중심으로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권역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알셉 가입하기 전에 이미 정부 초기부터 뭘 강조했냐면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지금 사드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타격을 받았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았었고요. 우리가 너무 중국과 미국 시장에 의존해왔다. 베트남이나 남방. 그러니까 우리가 다자 무역으로 더 많은 교역 대상국들을 발굴하겠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베트남도 이제 약소국이 아니에요. 아유 그나마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그 알셉이 상당히 우리의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중국의 경우는 이제 일대일로라고 해서 신실크로드 전체의 유라시아 체제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동서축이라고 한다면 알셉은 남북축으로 이어지는 거죠. 남북으로. 그래서 이런 전체의 세계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알셉에 대한 시스템만이 아니라 바로 일대일로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함께 엮어나가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이제 향후에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까지도 염두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 전략을 피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 관계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국내 언론에서는 잘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이제 교육 국가로서의 외교적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지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입니다. 그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는 좀 다른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격 있는 국가로 발전을 해야만. 앞으로. 이것이 반발을 사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우리의 교육 환경 자체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점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CPTPT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였죠. 이것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고민이 있고. 두 번째 김윤기 교수님께서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문제입니다. 무조건이 중국한테 가는 거 아니냐. 미국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중요한 쟁점을 보이는데. 그래서 마음껏 풀어주세요. 이건 좀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 알셉에 가입했으니까 친중국으로 분류된다. 미국이 견제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단언컨대 미국이 먼저 TPP에서 탈퇴했다가 트럼프 시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다시 TPP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유지할 텐데. 티나게는 못하고 과거의 외교적인 부분이나 또는 이제 국제 교역을 존중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아메리카 is back. 이게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메시지예요. 아메리카가 돌아가야 된다. 전통적인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벌인 변칙적인 국제 플레이는 이제 끝이다. 그래서 다시 과거 지수로 돌아오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최고의 외교 전문가잖아요. 상원의원 6선, 부통령 8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상원의 외교위원장도 지냈고. 우리나라는 또 잘 알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막 다른 나라 밀어붙이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공화당 스타일이긴 해요. 민주당 대통령임에도. TPP로 돌아와서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우리는 TPP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미국 돌아오면 우리 가입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적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셉에 대한 오해가 중국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다. 덩치가 클 뿐이지 나중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10개국이 먼저 알셉이라는 틀을 만들었고. 중국은 어디든지 끼어들어가면은 왜 우리가 덩치 큰 친구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철벅 철벅에서 볼륨 효과인데.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세안의 성격이 몇 단계로 바뀌는데. 애초에 아세안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냉전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초기에는 20세기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나름대로 국가적인 일이 커지면서. 그와 같은 미국의 조정 기간은 지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체제 속에 동북아시아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는 중국이 먼저 시작하고 시동을 걸면 당연히 문제가 커지는 거니까. 아세안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방식으로 취했기 때문에. 이걸 몰릴 리 없는 미국으로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달라진 정세에서 보자면 이런 종류는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애초에 오바마 정부는 피보트 에이셔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아시아 중심 쪽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트럼프에 와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 대치 관계로 됐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에도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부담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적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일방주도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때 이제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어떤 여지가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 나가야만. 우리의 여지가 훨씬 여유롭게 된다. 그래서 미중에 편정됐던 이러한 방식을 다메화 외교 체제로 만들어가면. 그만큼의 부담도 분산되고 우리의 외교적인 영역도 훨씬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점과 기준을 세워나가면. 좋은 생각. 자신 있게 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라이아님이 김민훈 교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입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글을 줄 정도로 설명을. 오늘 또 뭐 통쾌하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RCEP을 통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FTA를 맺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부품들이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기계 등 반도체. 그런데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이거 혹시 금지했던 게 빈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말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핵오염물질에 대한 수출국가로 오명을 쓰는 것 또한 일본에서는 원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가 총리 체제가 후쿠시마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또 달려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명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은폐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이제 국제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우리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이 꾸준히 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중국도 당장에. 마찬가지로. 관련돼 있고.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게 한정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로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었죠? 왜냐하면 WTO에서 우리가 제소를 해서 둘이 국제재판을 받았는데 1심을 미국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2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심 요청을 했고. 사실 재심에서 1심에 우리가 패소한 게 뒤집어진 케이스가 아주 아주 희소한 케이스인데. 우리 통상교섭본부가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WTO의 판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의 상응에서 우리는 이러한 국제 교역 질서에 준해서 받은 국제 소송의 판결을 기반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